내 팔자로는 해요. 아니 그럼 뭐 속이라도 한 자로 두고 와라 그러는 거야. 아유, 그만 좀 고마워. 헬로? 나야 형. 왜? 야, 게임하고 있었어? 와, 총소리 완전 리얼한데? 게임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. 야, 지금 연락했어, 끊어. 아, 잠깐, 잠깐. 야, 드디어 알아냈어. 그 자기 출처. 어디야? 한국에 있는 태민 암병원. 정확히 말하면 그 병원 보안 데이터베이스. 선생님, 빨리 올려주세요.